Prisoner's Dilemma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 용어는 흔히 죄수의 딜레마로 번역됩니다. Prisoner를 별 생각 없이 죄수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수라는 단어에는 기결수라는 뉘앙스가 너무나 강합니다. 형량을 둘러싼 전략이 이 딜레마의 핵심이며 기결수 신분이 절대 아닙니다. 용의자 또는 피의자 또는 미결수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번역어를 폐기하고 싶습니다. Prisoner는 기결수에서 전쟁포로까지 아주 폭넓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수감이라는 뜻과 용의자라는 뜻을 모두 살리면서 짧게 번역하기가 저에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용의자의 딜레마로 번역하고 싶습니다. 이 딜레마의 핵심 내용을 망치는 죄수의 딜레마보다는 훨씬 좋은 번역어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의 딜레마가 용의자의 딜레마보다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용의자보다 수감되어 있다는 뉘앙스를 더 강하게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는데 피의자의 딜레마라고 번역하면 발음하기도 힘들고 피해자의 딜레마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미결수의 딜레마라고 번역하면 수감되어 있다는 의미를 아주 잘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또 다른 용의자인 공범을 배신할지 여부에 대한 전략을 따진다는 내용은 용의자의 딜레마라는 번역어가 더 잘 살려줍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